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은 분명 역사에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걸 몰라주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절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꼭 손절하세요.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했던 그 화려한 결혼식을 아예 기억도 못하는 친구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수리 따위가 감히 그걸 기억 못한다고? 원지, 제 결혼식이 기억도 안 난다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 작년에 결혼식을 올린 사람입니다. 얼마 안됐죠.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친구들 여럿이 모이게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너무 기분 나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B가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도우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꽁꽁아, 스튜디오는 어디어디가 좋고 드레스는 어떤게 이쁘고 어키라인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또 식장은 어디가 좋다 등등등 이런 것들 말이죠. 정보 그랬는데 이런 우리의 대화를 바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미혼인 친구 A가 하는 말 아우 B야 뭘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그래 그거 꼭 그렇게까지 안 골라도 돼 어차피 남들 결혼식에 그날 신부가 뭘 입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이야 말은 말이지 그때 먹은 음식도 기억이 안 날 판인데 누가 그걸 기억하냐 여기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봐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아니 그 전에 너는 기억하냐 너도 못하잖아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골라 딱 이러는데 여기서 당사자인 B를 포함해 거기 있던 애들 모두가 빵 터지는거에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기억 하나도 안나 이러면서요 박수까지 쳐가면서 근데 저는요 여기서 웃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아니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불쾌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대놓고 저를 저격하는 거니까요 왜? 나는 결혼식을 올린지 고작 1년밖에 안된 사람이고 그때 A에도 왔었거든요 특히 당시 저는 제 친구들 제 지인들에게 남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밥도 더 비싼걸 골랐고 연예인까지 불러 공연도 했다구요 꽃이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남들은 잘 안하는거 여러가지 비싼걸 추가해가지고 돈 오지게 많이 썼거든요 담내품도 좋은거 줬어요 식장도 유명한 호텔이구요 특히 제가 그날 입었던 드레스는 너무나 특이하고 이쁜걸 골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보고 신기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가 제 앞에서 아무런 기억이 안난다고? 아니 이게 저를 저격하는게 아니면 뭐겠어요 맞잖아요 나 엿매기는거잖아 말이야 바로 말이지 얘가 냈던 추기금보다 지가 얻어간게 훨씬 더 많을거라구요 음식도 그렇지 고급 인테리어도 그렇지 연예인 공연도 했지 담내품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즐기고 코스 요리까지 다 받아 처먹고는 그런 결혼식이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지가 뭘 먹었는지 그날 신부가 뭘 입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이거는 사람의 성의를 바보짓거리로 취급하고 조롱하는거잖아요 진짜 이때 너무 분해서 순간 말이 안나왔어요 또 그걸 유머라입시고 같이 웃는 친구들도 너무 불쾌했구요 이래서 결혼식으로 사람 걸은다라는 말이 있나 싶고 저 마음같아서는 얘를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손절해버리고 싶어요 아니 사람들 그래요 왜 지가 받을때는 좋아하라 하다가 다 받고 나면 이렇게 모르는 척 하는걸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쓴이 결혼식을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한게 그게 학일들을 위한거라구요? 2번 아니 쓴이 본인이 무슨 세계의 결혼식 주인공이라도 됐던거에요? 아니면 네가 연예인입니까? 아우 진짜 공주병도 그만해라 그지같다 아니 결혼식을 이 세상에서 뭐 너 혼자만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결혼식 딱 한번만 온거냐고 3번 아니 본인 만족을 위해서 연예인도 부르고 또 비싼 호텔에서 오직의 사치를 부린건데 그걸 무슨 하객들을 위해 일부러 했다는 것처럼 개오바 삼바를 떨고 있네요 친구 말처럼 남들 결혼식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드레스 어떤걸 입었고 밥은 뭘 처먹었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사나봐요? 4번 뭐? 얻어가는게 더 많다고? 아니 도대체 뭘 얻는데? 어? 댓글 그러니까 귀찮아도 일부러 시간 내서 가주는건데 손님이 얻어간게 더 많다는 개소리 나도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5번 니 결혼식 당사자인 나한테나 특별한거지 남들한테는 그냥 많고 많은 결혼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솔직히 너도 남들 결혼식 기억나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연예인? 아니 그게 뭐 방탄이라도 불렀습니까? 무엇보다 지 결혼식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구만 지 혼자 기분이 나쁘네 어쩌네 자빠졌구만 그래요 꼭 손절하세요 야 니 남편도 니 드레스 기억 못해 7번 뭐라고? 사람이 걸러진다고? 글쎄 본인이 걸러진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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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남들 기억이 안남으면 그게 제일 잘 치른거에요 남의 결혼식이라는게 원래 그래요 음식이 진짜 거지같고 최악이거나 또 주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시모나 시누이가 엄청 튀는 옷을 입고 왔다던지 또 신부가 막 오두방정을 떨다못해 대성통곡을 하는 등등등 이런 거지같은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 기억에 남는거라고 비싼 꽃 장식? 그거 물어보잖아 아.. 그랬던가 그래그래 뭐 그러고 보니 이뻤던 것 같기도 하고 요정도야 9번 인테리어 좋은 음식 연예인을 얻어갔다는게 도대체 뭔 개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답례품이 뭐 혹시 뭐 다이슨이라도 좋냐? 그럼 인정 10번 어이구 쓸데없는 돈을 진짜 오지게도 썼네 아니 사람들이 야 쓴이 결혼식 진짜 최고! 이런 세기의 결혼식은 내 생애 처음이야 이럴 줄 알았습니까? 11번 아니 얘 말하는거 진짜 탱구리가 없는게 지가 좋아서 돈 쳐바른걸 지가 아닌 남들 좋으라고 봉사한 것처럼 말하고 자빠졌네 어? 니 돈으로 다 했으면 인정 근데 그거 다 추기금이잖아 주말에 연예인 공연 보며 밥을 먹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잠옷 입고 유튜브 보면서 라면 먹는게 더 좋아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가 뭐 어쩌고 어쩌고 혹시 너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했니? 그럼 인정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만약 연예인 꽁꽁꽁이 결혼식 하객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 꽁꽁씨처럼 너무나 이쁜 친한 친구가 자기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가요? 실은 제 친구가 거의 연예인 꽁꽁꽁이랑 진짜 비슷해요 어딜 가던 남자들이 수근거릴 정도고 같이 길 다니다가 하루에 무려 4번씩이나 번호 달라는 것도 제가 직접 봤어요 술 먹으러 같이 가잖아요? 그럼 늘 남자들이랑 합석을 하게 되고 돈도 그 사람들이 다 내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 번호만 따고 저희는 그냥 헤어지는 그런 들러리에요 대학교 다닐 때는 남자 선배들이 맨날 얘랑 같이 밥을 먹어서 여자들끼리 먹을 때만 돈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거 같아요 남자 선배들이 그 후배만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친구들까지 다 데려가 가지고 밥을 샀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먹을 때만 돈을 썼다 이런 것 같아요 친구 덕분에 많이 얻어먹었다 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 이제 곧 제 결혼식인데 웨딩 촬영들을 들러리 해준다는 것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문제는 얘가 예쁘다 너무 예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평생 한 분뿐이 웨딩 사진인데 내가 아니라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국 아니야 우리는 들러리 안하고 얘랑이랑 나랑 둘이만 찍을 거야 이러고 찍어버렸어요 근데 근데 또 하나 평생 한 분뿐인 이 결혼식 우리 여자들은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날 만큼은 신부인 내가 공주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요 애가 너무 착하긴 한데 제 결혼식에 온다고 옷을 산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꽁꽁아 그러지마 있는 옷 입어도 돼 이랬더니 아니야 우리 땡땡이 결혼식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도 흰옷은 민폐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한테 다 보여주고 허락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마 이렇게 말을 해주는 매력 깊은 친구인데 그런데도 싫어요 너무 이뻐요 얘가 제 결혼식에 오잖아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 이 친구가 주인공 될 게 100%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잠도 안이고 또 한편으로 내가 너무 못됐나 싶기도 하고 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선배님들의 명쾌하고 현명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제발 그만 좀 해 신부 따위 아무도 기억 못해 2번 미안하지만 꽁꽁꽁 같은 친구가 오든 말든 사람들은 신랑 신부한테 쓰니 네 생각처럼 주목을 안 해요 생각을 해봐요 너는 그렇게 했냐고 안 했잖아 그냥 대충 신랑 신부 얼굴 한 번 쓱 봐주고 밥 먹고 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사하고 오는 게 끝이라고 결혼식 주목 한 번 받아보겠다고 예쁜 여자 경기하고 좀 옅은 색 옷만 입어도 난리 치는 신부들 보면 진짜 기가 막혀 아니 그날 신부가 무슨 드레스를 입었는지도 기억 못한다고 아무도 못해요 3번 저기였으니 하객들은요 애초에 신부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신경 쓰는 건 주차자리랑 밥이 어떨까 이 정도지 신부들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돋보야 돼 이러면서 막 엄청 집착들 하는데 그러지마 의미 없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그날을 즐기세요 아니 그 결혼식이 무슨 미인대야도 아니고 왜들 그러는 거야 4번 내가 지금까지 결혼식을 정말 많이 다녀본 사람인데 그 중에 밥을 이기는 년을 내가 단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친구가 이쁘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어 어차피 밥한테 못 이겨 5번 하 제발 딱 하루만 못생기게 살아보고 싶다 1년 365일 맨날 못생겨가지고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요 역시 다 아는군요 밥을 못 이기죠 밥이 정말 잘 나왔다 그럼 좋은 결혼식 은은하게 남는 거고 밥이 진짜 거지 같다 물론 이것도 기억에 남긴 남겠네요 중요한 건 그거지 어떤 나한테 뭔가 좋은 거 혹은 반대로 안 좋은 거 혹은 놀랄만한 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지 시모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 기억 못합니다 사실 제가 축가 불러준다고 결혼식 정말 많이 다녀본 사람인데 저는 바로 신부 앞에서 부르잖아요 근데도 기억 안 나요 안나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냥 얼른 돈이나 받고 밥 먹고 가야지 이 생각하지 친구들한테는 공짜로 해줬어요 비즈니스 그 사업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기억 안 난다고 감사합니다